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의 첫 주제는 유령 사전투표자.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조작은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특정 정당에 표를 더해주는 사전투표에서 오지 않은 가짜 사전투표자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유령 사전투표자 혹은 가짜 사전투표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시골촌부께서 이제 큰 기여를 한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원 영월군 산솔면 이름이 참 좋네요. 1일차 12개의 사전투표 투표자 누적 통계가 있고 2일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12개 24개의 사전투표 누적 사전투표자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이제 표를 더해주려면 일단 투표자 수를 늘려야 되니까 사전투표에서 오지 않은 분들을 전산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유령을. 이제 이게 강원 영월군 같은 데를 보시게 되면 이게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투표수가 운영이 돼 가지고 11분이 투표를 했거든요. 이게 누적 사전투표자 같습니다. 그 다음 7시부터 8시까지 여러분들 그걸 해 가지고 또 3명이 더 추가해 가지고 14명 이게 그 시간대에 발표되는 누적 사전투표자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13시까지 이제 이 통계자료를 다 보시게 되면 이런 자료가 이제 쭉 만들어지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내용은 한두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강원 영월군 산솔면 8시 6시부터 7시 8시 2시간 동안 사전투표소에 오신 분 숫자는 14명입니다. 선관위가 1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 14명이 조작된 거라는 게 있죠.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11명밖에 되지 않고 2시간 동안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헛수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사전투표자를 세 사람 만든 거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산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오시는 모든 투표자들은 일렬번호가 주어지는 겁니다. 1번 사전투표자 2번 사전투표자는 실제로 사전투표에 오신 분입니다. 3번은 오지 않았는데 3번의 헛수를 전산조작하는 사람들이 유령사전투표자를 한 명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네 사람이 온 겁니다. 그다음에 8번은 오지 않았는데 8번을 유령사전투표자로 전산조작을 해 가지고 사람들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분은 한 명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오신 분은 4명. 그다음 13번째도 유령투표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영을군 산솔면은 사전투표가 6시에 시작돼가 8시가 됐을 때 14명이 투표를 했는데 실제로 투표장에 오신 분은 11명. 실제 사전투표자 수는 그리고 전산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령사전투표자는 세 사람인 거죠. 어제 보신 것과 달리 네 사람당 한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네 사람당.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보게 되면 3 플러스 5 곱하기 제로 3 플러스 5 곱하기 1 3 플러스 5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3은 첫항 혹은 시작값 그다음에 여러분들 5는 차이값 그러니까 5터울로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자 수만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수화극 종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3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5. 여러분 선거에 등장하는 모든 통계 선거인 수 투표자 수 후보별 득표 수 무효표 기권자 수는 어떤 종류의 규칙도 발견돼서 안 되는 겁니다. 규칙이 발견된다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조작을 해서 숫자를 만든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하는 모든 선거 데이터 선거인 수 투표자 수 후보별 득표 수 무효표 기권표 이 전부는 여러분 뭐가 돼야 아닙니까 무작위수 난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규칙을 찾아 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냥 이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만들었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강원 영얼면 산솔면에서는 3번 투표자 8번 투표자 13번 투표자 이 투표자들이 다 뭡니까 유령사전 투표자라는 겁니다. 유령사전 투표자. 이 투표자를 만든 겁니다. 이 투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이게 4월 10일 총선에 전국의 3,500개의 사전투표자 수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인 거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전국의 3,500여 개의 사전투표자 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선거인 수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거를 찾아낸 겁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게 옳지 않기 때문에 약간 바꿨습니다. 보시죠. 유령사전투표자 수 만들기.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는 유령득표수 더하기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 유령득표수는 선거인수 곱하기 4, 이게 여러분들 여기는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5분의 1, 산소로는 5분의 1입니다. 1, 5 이렇게. 이 보시죠. 이게 오전 6시, 7시, 8시, 9시, 10시, 오후 6시에 종결됩니다. 이 X축은 사전투표 시간됩니다. 시간별로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푸른색 이게 실제 누적 사전투표자 수입니다. 투표장에 직접 오셔서 표를 던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바로 누적투표자 수입니다. X입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위조투표지를 더한 겁니다. 일정 부분 A만큼 이 유령투표지를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점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의 희면에 해당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위가 발표 누적 사전투표자 수 Y인 겁니다. Y이골은 A 플러스 X 이 X는 국민들이 직접 던지는 겁니다. X는 국민들이 직접 던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 A는 뭐죠? 유령투표지 수입니다. 유령투표지 유령투표지 이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이만큼을 부풀려 준 겁니다. 이게 선행으로 다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선행으로. 이게 다 선행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발표 누적 사전투표자 수 다 새로 만든 거죠. 이걸 다 만들어 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발표 사전투표 투표자 수 유령투표자 수에다가 실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을 더해 준 겁니다. 이 가짜표하고 진짜표를 더한 거죠. 진짜표를 더했는데 여러분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표를 이렇게 더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선거가 단순하고 간단한 것처럼 조작도 어마어마하게 간단한 겁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 시골촌부인 겁니다. 시골촌부가 이 데이터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입수했기 때문에 시간별 사전투표 누적 사전투표자 수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명확하게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첫항 이만큼 이제 이걸 0에서 출발할 건지 3에 출발할 건지 이거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3만큼 올려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첫값 첫항 혹은 시작값 이게 여러분들 3인 겁니다. 이제 강원 영월군 산솔면 산솔면은 시작값 혹은 첫항이 3인 겁니다. 3 이렇게 3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누적 사전투표자 수에서 여러분들 이런 규칙이 나왔다는 것은 100% 조작을 한 겁니다. 100% 선거 데이터는 모두 랜덤 무작위수 난수여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도 정장하지 않습니다. 조작한 사람들은 이렇게 덜통 나리라는 생각 안 했을 텐데 하긴 덜통 나더라도 대통령도 우리 편 대법관도 우리 편 형님도 우리 편 동생도 우리 편이니까 관계 없겠지만 어떻든지 이런 엄청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여야 관계없이 다 덮는 겁니다. 이런 규칙이 발견됐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거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거의 전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강원 연근군 산솔면을만 찾아낸 것이 아니고 전국의 3,500개 다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전국의 3,500개의 1일차 2일차 사전투표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지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게 뜻하는 것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전국의 3,500여 개의 은면동의 모든 사전투표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것입니다. 이게 뜻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가지고 그냥 진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뭐 이 진실을 가지고 깔아뭉개는 것은 그 다음 차원의 문제고 연구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 양일간 24개의 누적 사전투표 자료가 전부가 다 이런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제조한 겁니다. 만들어낸 거죠. 국민들이 던진 표가 아닌 겁니다. 사전투표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조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첫 항은 산솔면 0을 구운 산솔면은 3. 또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0, 1, 2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런 방송에 나가는 자료들도 다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딱 사전에. 그래서 시간대별로 쫙 나가게끔 그렇게 만든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